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530명의 회원입니다. 네. 2,530명. 어떤 숫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제주 4.3 당시 불법으로 진행됐던 군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단에는 2,5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수영인 명부라는 말은 이미 제주도민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그렇죠. 잠깐 짚고 넘어가죠. 네. 간략히 좀 말씀드리자면 군사재판이라는 건 군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군법에 따라 진행된 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4.3 당시에 진행됐던 군사재판은 죄송합니다. 군사재판은 한반도 이남의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네. 단기간에 수천명이 되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한꺼번에 형무소로 보낼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 형법을 일반 도민들에게 확대해서 적용을 한 거죠. 다들 내란죄 아니면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잡혀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가지 못한 타지 있는 감옥에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한국전쟁 통해 횡방불명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받으며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4.3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시 그 재판이라는 것이 다시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입니다. 사실. 네. 일부 수용인께서는 재심 청구를 했고 2년 전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네. 4.3 당시 재판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재판에서 받은 판결 또한 부당한 건 당연한 일이죠. 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수용인들이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됐다고 보고 네.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공소기가 판결을 냈습니다. 그 수용인 명부나 군 집행지휘서를 보면 죄의 명가 적용되는 법 조항만 기재가 되어 있고 네. 공소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인데. 네. 공소 사실이란 건 범죄가 특정되려면 어떤 특별한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소 사실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범죄라고 볼 만한 일이 없는데도 애머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재판을 열었다는 겁니다.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던 시절에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재심을 청구하신 분이 생존 수용인 18분이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 행방불명된 수용인이 또 포함된 33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불법으로 진행한 재판이니까 당연히 모두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상식이죠. 사실은. 네. 일일이 희생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역시 부당하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우선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희생자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일입니다. 재심 청구라는 것이 본인이 아직 생존에 있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이라도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유가족이 없는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면서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장원에 이 조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14조의 특별 재심 조항을 보면 당시 군사재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 15조에는 제주 4.3위원회가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들의 유죄 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재심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건 수용인 당사자가 하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 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조치한 법무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하도록 하는 게 직권 재심입니다. 법이라는 게 상식보다 참 복잡합니다. 보면 말이죠. 불법 군사재판이었으니까 법무부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라는 취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4.3위원회는 어제였던 지난 22일 수용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유죄 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대로. 네. 말만 들으면 이게 일사천리로 일괄 재심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생기게 되는데 네. 네.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네. 여기 키워드 뉴스에서도 제가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두 달 전만 해도 법무부에선 수용인 명부에 있는 2,530명 모두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미묘한 문구 해석 때문입니다. 네. 앞서 제가 1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희생자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법무부가 난색을 표한 건데요. 4.3 희생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용인이 약 6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600명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법무부에서. 그런데 그 600여 명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이유는 신청을 해 줄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나서 무용고자들이거나 또는 주소나 나이 등이 좀 특정되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살아있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잘못된 오명, 죄명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럴 때 보면 참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형식이 얼마여서 처리가 못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재심 하겠다라면서 선별재심이다라면서 이제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이 거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족회에선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용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똑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가족이 없어서 희생자 신고를 못해서 구제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불법 군사재판만의 무효화를 그 자체를 법에 담으려 했다가 정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조항으로 양보를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4.3기념사업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검토 중인 선택적인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법 해석이라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법 해석이 참 많이 달라져서 말이죠. 어쨌거나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관련 업무를 맡을 수행단도 꾸려졌다면서요. 네. 어제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고등검찰청 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과 실무강 3명 등으로 구성됐고요. 또 경찰청으로부터 실무인력 2명을 파견 받기로 했습니다. 모두 8명인가요. 이 수행단은 제주도청과 행정안전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재심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당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개정안을 냈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 법안 소위는 통과했고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만 하루빨리 명예회복을 하고 또 진상규명까지 이뤄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이 4.3 얘기하다니까 지금 목이 많이 매이시는 말입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죠. 죽음조차 유죄입니다. 전 무슨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죽음조차 유죄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11대 12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90세의 나이로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에는 또 역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도 병환 중에 세상을 떠났죠. 이 두 명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입니다. 12.12 사태라고도 부르잖아요. 당시 박정희가 암살을 당한 직후였는데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인 하나회가 대통령의 허가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해서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는 듯 육군 지휘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 하극사항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당시 최규화 총리가 10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나 실권은 바로 하나회 신군부 세력이 잡고 있었고요. 이 세력은 나중에 제5공화국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그 척결하는 과정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시대가 그럼 온화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었잖아요. 군부 세력이 잡고. 그렇습니다. 이듬해인 1980년에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은 개헌특위를 열어서 유신체제를 끝내려는 개헌 논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부 세력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안, 죄송합니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는 비상기업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그 명분은 사회 혼란에 따른 북한의 남침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었죠. 바로 5.17 내란 또는 5.17 쿠데타로 또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게 쿠데타가 상당히 긴 기간 6개월가량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시민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었죠. 길고 긴 시간을 거쳐서 군부가 끝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시절들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장에도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5년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규명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검찰은 1980년 당시 신군부 측 핵심 인사 11명을 구속하고 또 제5공화국의 비리수사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반란죄와 내란죄 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최종 선고형이고요. 하지만 1997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둘 다 풀려나게 됐는데요. 김영삼 정부가 처월한다고 했다가 그냥 풀어준 셈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의 합의가 있었고요. 네 그랬었죠. 기억에 추징금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법원은 당시 추징금으로 전두환에게 2,205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49억 원 정도만 환수가 된 상황이고요. 전두환 씨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네 계좌에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자택과 용산구 빌라,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또 공매를 진행했지만 전시 측의 반발로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뉘우침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정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안 했잖아요. 정말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개영군에게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라는 명렬을 자신은 내린 적이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서 시민수소위원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이미 고인이 되신 조 비호 신부가 군 헬기가 사격을 한 걸 목격했다고 증언까지 했는데 전두화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일을 언급하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름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비호 신부의 유족은 전 씨를 사사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계속 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몸이 아파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당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들키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만솔 부대표가 5.18에 대한 책임을 묻자 전 씨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광주 학살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답하고 또 추진군과 관련해서는 네가 대신 좀 내줘라 이런 어이없는 말을 쏟아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겠죠. 자 전두환 씨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까 90살이라고 했는데 보통 90살이라고 하면 천수를 누렸다 향년 이런 말도 붙겠습니다만 지금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식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될 텐데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지금 대선을 앞둔 기간인 만큼 후보들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며 최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상하고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방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조문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직 대통령인데 조문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처음에 반응을 입장을 냈다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자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 거센 비난을 받아서 광주를 찾아서 사과하기까지 한 이력이 있죠.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전두환 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 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됐다. 전두환 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가 정말 끝났는지 이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순재 씨가 대신 한 말이긴 했었습니다마는 전두환 씨를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웃음도 안 나옵니다. 진짜. 인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말이 될 것이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난 노태우 씨와 자꾸 이야기가 비교가 되죠. 청와대가 이 전직 두 대통령을 대하는 죽음을 대하는 온도 차이도 지금 있잖아요. 네. 지난달 노태우 씨가 사망하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두 사람을 대하는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철희 정무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그 가족들이 그동안 사과를 하고 있고 5.18에도 찾아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표현하셨습니다마는 호칭에 있어서도 사실 최근에 노태우 전두환 씨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 대세인데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도 거부감이 좀 덜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과 대신했습니다. 아들이 사과도 있었기 때문에. 네. 다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국가장으로 진행이 될까 좀 관심도 쏠렸었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장 가능성 희발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사망 시에는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대범죄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도 높게 얘기를 했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라고 밝혔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면서 국가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적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국가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따로 명시해도 되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이 아마 국립묘지 안장. 네. 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 죄를 범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과 노태우 경우에는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 등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가보훈처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둘 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석이 또 달라지고 판단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사과를 안 한 모습에 대해서는 글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마 한결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오늘 조수진 기자가 목이 메이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오늘따라 네. 목이 메이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마는 둘 다. 알겠습니다. 제주트레이의 조수진 기자와 키워드 뉴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